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칠하나아빠입니다. 선글라스의 계절입니다. 아마존에서 천엔 그러니까 만원정도에 구입했는데 만원짜리가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아주 베이직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선글라스를 제 주종목인 교체를 이용해서 나만의 선글라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미있겠죠? 자 그럼 같이 우칠하실까요? 안경 다리에만 우칠을 할겁니다. 본체와 다리를 잘 분해해줍니다. 이런거 분해할 때 괜히 떨리고 그럽니다. 스프링같은거 튀어나올까봐요. 별거 없네요. 괜히 쫄았네. 고운 사포로 전체적으로 사포질을 해줍니다. 옷이 잘 붙을 수 있게 표면을 거칠게 하는거죠. 보통은 플라스틱인 오칠을 잘 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해야한다면 도장용 서페이스를 뿌려주거나 또는 사포질을 해준 다음에 바르시면 됩니다. 맨질맨질한 표면에는 오칠이 잘 붙지 않아서 나중에 오칠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역시 누가 봐도 꼼꼼한 사포질이군요. 완벽주의자. 생칠을 발라서 베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교칠을 사용하겠습니다. 교칠은 사용하는 사람의 취향과 스타일 그리고 인품과 성격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베이스 색을 검정칠을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짙은 파란색을 베이스로 사용하겠습니다. 파란색 교칠이라... 별거 없습니다. 파란색 옷과 두부를 섞어서 원하는 모양의 텍스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저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텍스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교칠은 재료의 특성상 굉장히 빨리 마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10개 발랐을 때이고 이렇게 덕지덕지 바른 경우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안쪽까지 잘 말려야 됩니다. 잘 말랐습니다. 안쪽까지 충분히 말리지 않으면 나중에 갈아낼 때 덜 마른 옷이 튀어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란해집니다. 이번 건 안쪽까지 단단히 잘 말랐습니다. 이제 새 옷을 올려주겠습니다. 우리 첫째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애기긴 하지만 저랑 좀 과격하게 놀다가 팬티에 오줌을 싸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지린다고 하죠. 엄마가 알면 다 큰 놈이 오줌 지렸다고 혼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엄마 알기 전에 얼른 팬티 갈아입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공유한 거다. 아빠는 네 편이다. 뭐 아들과 아빠의 우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옷장에서 팬티 고르는 걸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딴 데 보랍니다. 아니 같은 남자끼리 왜 그러는지 참 안 볼 테니까 걱정 말고 갈아입어라 해도 싫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거 이거 시커먼 안경 쓰고 있을 테니까 얼른 갈아입어 이거 안경 시커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하면서 손을 허우적허우적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흉내를 냈습니다. 첫째는 그제서야 안심한 얼굴로 팬티를 갈아입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은 실전... 아니 아빠는 네 편이다. 화이팅! 여름이 가기 전에 빨리 완성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기네요. 아직 여름 남아있죠? 농담입니다. 서둘러 완성하겠습니다. 오늘은 표면을 갈아내서 그동안 쌓아온 세 곳의 텍스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7 작품은 표면을 갈아낼 때 숫돌이나 또는 나무판의 사포를 말아서 단단한 상태로 연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손으로 갈게 되면 헬보이가 아닌 이상 손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면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숫돌로 연마를 하게 되면 평평해지겠죠. 나중에 광을 내게 되면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차분하게 숫돌 또는 나무의 사포를 말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후회 많이 했었습니다. 원하는 색감이 나오면 그때부터 1000번, 1500번, 2000번 순으로 표면을 곱게 갈아줍니다. 표면의 흠집을 없애서 광을 낼 준비를 하는 거죠. 광내기는 복잡하지 않게 570의용 콤파운드로 광을 내주겠습니다. 광내는 것도 별거 없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나의 승모근과 2두, 3두의 근육을 120% 활용해서 빠르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손이 안보이면 더 좋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어우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태풍을 연상케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한 번에 날려보낼 기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57 에디션 선글라스입니다. 탐나신다구요? 안돼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네. 디테일 사진은 57하나봐 인스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시던 착용샷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독한 동안입니다. 부럽죠?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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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